채우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짧은 시간일인지 모르지만 저 하늘의 에너지와 함께 손을 잡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창조되기에도 넉넉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했었던 질병들이 치료되는 기적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세포의 질이 달라져요 한두 번 먹어서 이상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게 습관이 돼서 평생 먹고 마실 때에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말이 참 많은 식품이 하나가 있는데 아마 우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유는 가장 좋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과연 우유가 우리 몸의 가장 좋은 완전 단백질일까 또 한편으로 양심 있는 연구자들의 발표를 보면 우유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애들일 때 우유 먹는 거야 좀 이해가 되겠는데 할머니 될 때까지 먹는 사람들도 있죠 그 이유는 뭐 좀 튼튼하게 해질까 하고 먹는 거예요 뼈 과연 그게 사실일까 오늘은 우유 뼈 건강이 악화된다 여기에 대한 수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과학적으로 과연 우유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음식인지 아니면 오히려 뼈를 더 약하게 해주는 음식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유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뼈가 튼튼해지고 혹시 나이 들어서 뼈 튼튼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넘어져도 뼈 안 부러지게 뼈는 안 부러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는데 오스티오프로스, 뼈 골밀도에 대해서 골다공증에 대한 연구들을 주로 발표하는 이 저널 2018년 12월호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과연 우유나 우유가 들어있는 유제품들을 좀 뼈가 튼튼해져서 나이가 들어 넘어져도 부러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일평생 마시는데 과연 그게 진짜일까 그래서 우유를 적게 마신 사람들, 많이 마신 사람들 넘어져서 뼈가 부러진 것을 연구한 논문이 여기 발표가 됐어요 사실은 골밀도가 우유를 많이 마시는 사람이 더 높은지 낮은지 이걸 조사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처럼 보이지만 골밀도는 어떤 방법으로 재느냐에 따라서도 오차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간접적인 측정 방법이죠 뼈 속에 들어가서 잰 것이 아니에요 엑스레이로 재는지 초음파로 재는지 그것에 따라서 좀 추정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차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뼈가 이제 그렇게 우유를 먹어서 튼튼한 사람들은 똑같이 겨울철에 넘어져도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날 것이고 뼈가 약한 사람은 결론적으로 골절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골밀도를 검사하기는 쉽지도 않고 간접 추정치이지만 결과적으로 뼈가 부러진 사람은 병원 안 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뼈가 튼튼하기 위한 목적도 넘어졌을 때 부러지지 않기 위한 것이니까 골절류를 가지고 논문을 쓰면 오류가 좀 줄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유를 마셨을 때 뼈가 튼튼하냐 안 튼튼하냐 하는 모든 논문의 서론에는 무슨 구절이 대부분 들어가는가 하면 고관절 골절 예방을 위한 유제품의 역할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유를 마시면 진짜 뼈가 튼튼해지는 것인지 더 나빠지는 것인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다 이게 현실이에요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승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양쪽 이론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됐는데 특별히 스웨덴 여성들은 여성들은 이 똑같은 연구를 했어요 스웨덴 여성들이 과연 우유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골절률이 더 많을까 적을까 그래서 이 스웨덴 사람들은 분명히 우유를 많이 먹으면 골절률이 높아진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 논문이 서론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를 좀 한번 보죠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미국에 한 8만 명 이상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 그리고 또 4만 명 이상의 50세 이상 남성들을 32년 동안 추적해서 우유를 많이 마신 그룹과 적게 마신 그룹을 살펴봤더니 이 연구에서는 고관절 골절 위험이 우유를 많이 마신 사람들은 8%가 더 적었다는 거예요 이 논문만 보면 우유를 많이 마시면 뼈 골절이 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좋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큰 논문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2020년도 이 골다공증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또 다른 미국의 연구 결과를 하나 더 보면요 여기서도 아직도 20년 연구 결과인데도 유제품에는 뼈에 유익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유제품 섭취와 고관절 골절 위험 사이의 연관성은 여전히 모호하다 여전히 모호하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자기들이 연구할 때는 이 우유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고관절 골절 위험이 더 낮았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그 스웨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반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 논문이 이렇게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또 다른 쪽 얘기를 봐요 97년도에 아메리칸 저널 오브 퍼블릭 헬스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는데 이건 개인이 연구한 게 아니에요 미국 국가의 보건성과 미국 농무성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서 과연 우유를 많이 마시면 뼈 골절률이 높은지 낮은지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는 연구는 아닌 것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여자들 34세에서 59세 정도 되는 여성들 7만 7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12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지금 우유를 얼마나 마시는지를 조사했고 지금부터 12년 동안 지켜본 결과를 이제 결국은 나중에 뼈가 많이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이것을 이제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전향적 연구라고 그래요 이 연구 결과 중에서 가장 인정받는 연구가 바로 이 코호트 전향적 연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 가죄 실험을 한 것은 어떤 결과가 나왔어도 그건 쥐 아기고 사람에게는 다를 수 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주로 의사들이 연구하는 방법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한 10명, 15명, 많아야 40명 이 정도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우유 줘보고 이 사람에게는 우유 안 줘보고 골밀도까지는 검사도 못해 아니 저 골절률까지는 40년 어떻게 지켜봐야 그냥 골밀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오는 것을 굉장히 과학적인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40명에게는 그렇게 나왔을 수 있지만 표본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골밀도가 좀 올라간 것이 뼈가 부러지는 것과 꼭 관계가 있는지도 사실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연구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몇 십만 명 이러면 그중에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평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오늘 딱 모아놓고 예전에 우유 얼만큼 먹었어요? 과거에 먹었던 거 좀 써내보세요 그리고 지금 부러진 사람 안 부러진 사람 이렇게 연구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후향적 연구라서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자기 기억이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많이 먹었나 안 먹었나 틀릴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문지를 조사를 했어요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우유를 몇 잔씩 마셨습니까 기억에 오류가 있지는 않겠죠 그렇게 하고서는 여러분들을 10년, 20년 뒤에 다 찾아가지고 아니면 병원 기록을 봐도 돼요 뼈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딱 비교해 보면 이것을 호호트 후향적 전향적 연구라고 그러는데 이게 제일 진리에 가깝다라고 인정하는 연구 방법이에요 국가의 자금을 받아서 연구했는데 그 결과가 우유를 한 잔 이하 마시는 여성들에 비해서 두 잔 이상 많이 마신 여성들은 고관절로 뼈가 부러진 사건이 145%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유를 많이 마셨을수록 이 뼈가 더 많이 부러졌고 이 팔이 부러진 것도 105%로 더 많았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연구 결과 BMJ라고 하는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권위 있는 연구 저널 2014년 10월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스웨덴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거예요 자그마치 여자들 6만 1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남자들 4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이런 것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10만 명 설문지 값만 해도 이게 얼마입니까 그거 조사하러 다니는 사람들 일당만 줘도 얼마예요 공짜로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을 자그마치 20년 동안을 관리하면서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여성들은 고관절 사고가 4,259명 남자들은 또 1,166명이 나타났는데 이제 컴퓨터로 다 분석을 해본 거예요 우유를 적게 마신 사람과 많이 마신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죠 결과는 여자들은 하루에 한 잔 미만 마시는 사람들에 비해서 세 잔 이상 많이 우유를 마시는 사람들은 사망률이 193%로 더 높았다는 거예요 우유를 잘 안 마시는 사람이 100명이 사고 났다면 우유를 세 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은 193명이 골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넓게 결과적으로 그 사이에 죽은 사망률을 가지고 또 비교를 해봤어요 우유는 뭔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망률도 많이 마신 사람들이 적게 마신 사람들보다도 115%가 더 높았어요 또 여성들 같은 경우도 고관절 뼈가 부러진 사건이 109%로 더 많았습니다 이 그래프를 봐도 사망률이 우유를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더 많이 죽어 또 여기 고관절 부러진 것도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더 높아져요 분명히 과학적인 연구 결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의학연구 저널 중에서는 가장 권위있다라고 하는 좌마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요 10대 때 이제 여고생 시절에 좀 건강하자 해서 우유를 많이 마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할머니가 되겠죠 이제 할머니가 됐을 때 고관절이 더 누가 더 많이 부러졌나 이걸 또 연구를 했어요 자그마치 9만 6천 명을 대상으로 22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보니까 우유를 한 컵 더 마실 때마다 남자들의 고관절 골절 위험도는 9%씩 높아져요 분명히 우유를 많이 마시면 뼈가 더 많이 파서진 거예요 자 이런 연구 결과가 양쪽 것이 동시에 나오는데 과연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제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떤 연구 결과들은 우유를 마시면 뼈가 더 튼튼하고 더 좋다라고 발표되는 논문도 있고 또 그건 못지않게 우유를 마시면 오히려 뼈가 더 약해지고 암도 더 많이 걸리고 사망률로 더 높아진다 이런 연구가 굉장히 권위 있는 논문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논쟁 중인데 이제 내 문제입니다 할머니가 돼서도 우유를 마셔야 되겠어요? 안 마셔야 되겠어요? 이건 이제 내가 결론을 내려야 돼요 자 이제 골절률 하나만 가지고 보지 말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사망률을 가지고 또 한 번 잠깐 비교해 보고 연구 결과를 좀 합리적으로 내려보도록 합니다 먼저 크리니컬 뉴트리션 2020년 작년 11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여기는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에서 연구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유 먹으면 좋다고 하는 연구는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우유를 별로 안 마시는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연구 결과는 자그마치 만 8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인데 그 결론을 보니까요 모든 원인으로부터 사망 위험률 결국은 우유를 여기 섭취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중간 정도의 우유 섭취를 한 사람들은 0.92 정도 92% 정도로 사망 위험률이 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률은 섭취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중간 정도의 우유 섭취를 하면 한 72% 정도로 적게 죽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암으로 죽은 사망률을 보면 133%로 우유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 더 암이 많이 걸려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심장 쪽에는 좀 좋다고 하는 논문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암을 가지고 보면 우유를 마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들은 더 많이 암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식도암 같은 경우는 우유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뭐 많이도 아니고 한 중간 정도 조금 더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320%로 식도암으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유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암 사망률의 위험이 더 높았다 이렇게 중국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나왔고 여기 뉴트리언트 2016년 연구 결과에 보면 여기 림프가 막 부어 올라오는 암이 있죠 이 비호치킨 림프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자, 결론만 봅니다 자그마치 16개의 많은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통계를 평균으로 낸 메타 분석을 한 연구 결과인데 우유를 많이 소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많이 마신 그룹이 이 림프암으로 이제 걸린 사람들이 121%로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유가 아니고 우유가 들어간 여러 가지 유제품을 많이 마신 사람일수록 173%로 이걸 안 마신 사람들보다도 이 림프종에 걸린 발생률이 더 높았다고 발표를 해요 그리고 사망률도 149%로 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우유를 많이 마신 사람들이 암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봐요 그런데 여기 좀 보면은 2016년도에 발표된 것을 보면은 전립선 암의 경우에는 우유를 많이 마신 사람들이 143%로 더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전립선 암에 자, 이거 하나를 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유럽 저널 오브 에피레미알라지 2017년도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29개 코호트 많은 29개 큰 연구 결과를 모아서 통계를 냈는데 연구 대상이 자그마치 93만 8천 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되겠죠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우유나 유제품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더 많이 죽은 거 별로 그런 결과가 안 나온다 심장병으로 더 많이 죽었다 그런 결과도 별로 발견이 안 된다 우유가 사망률하고 관계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이 논문을 광고할 때 많이 써먹겠죠 그런데 이 대기업이 뒤에 연구 자금을 대주는 논문은 한 번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 논문에 이 사람들이 그 업체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써내게 되어 있어요 이 논문은 이 논문의 요약집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제가 자세히 보니까 무슨 내용이 써 있는가 하면은요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지를 기록하는 난을 보니까 이 요약집보다 더 길어요 제가 너무 길어서 다 못 썼고 그중에 한 저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기다 붙여놨어요 이 사람은 SSM이라고 하는 이 연구를 한 연구자는 치즈 및 혈액 지질에 대한 메타 분석과 유제품 및 사망률에 대한 메타 분석을 위해 이런 연구 우유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에 글로벌 데어리 플랫폼 또 데어리 리서치 인스티튜트 및 데어리 오스트레일리아 즉 우유에 대한 여러 낙농 단체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한 연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유 업체가 이거 논문 좀 써주세요 하고 대줬을 때 나온 이 연구 결과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네덜란드 낙농협회에서부터 또 국제 낙농 영양상을 수상한 학자예요 여기서 장학금 받고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커피나 이렇게 대기업이 뒤에 연구 자금을 대줄 때는 양쪽이 팽팽하게 맞설 때에 하나를 좀 접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연구자는요 덴마크 낙농연구재단 글로벌 유제품 플랫폼 덴마크 농업 및 식품위원회의 자문위원이 위원이다 이쪽의 직원이에요 또 세 번째 사람은 아메리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리트리션의 부편집장으로 기업 후원자가 지원하는 회의에서 제공한 강의에 대한 약간의 명예 한 2,000불 비행기 싹 이거 강의하면 한 2,000불씩 이렇게 돈을 받았다고 쭉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좀 내려보는데 우유를 먹으면 사망률도 높다고 나오는 연구 결과도 많고 우유를 먹으면 특별히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많고 오히려 우유를 먹으면 뼈가 더 약해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많은데 그중에 또 아니야 우유는 별로 상관없어 그런 거하고 또 어떤 경우는 오히려 더 좋아 이렇게 뒤섞여 있을 때 어떻게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것일까요 이런 대기업이 연구자금을 대면서 이렇게 많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접어놓고 생각할 필요도 있고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는데 실험 결과를 보니까 10명 중에 9명은 괜찮했대 아니 뭐 좋았던 것도 있대 근데 한 사람은 죽었대 그러면 이걸 주면 그냥 덜커덩 먹을 마음이 생깁니까? 생명을 놓고 얘기할 때는 적어도 나하고 관계된 일이면 보수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배 피우고 120살까지 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중에 담배 피워서 배 안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있대 아직 결론이 안 났어도 내가 선택할 때는 10%만 안 좋다고 해도 먹을 게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버리는 것이 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왜 우유를 먹으면 뼈가 더 약해진다고 하는 논문들이 나왔는지 그냥 우연히 나온 것인지 그 이유가 좀 일리가 있는지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유를 먹으면 그 속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서 뼈가 단단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연구가 잘못 나와가지고 뼈가 더 약하다고 나온 것 아니야? 그런데 다 그 박사들이 연구한 것인데 우유를 많이 먹은 뼈가 약해질 수 있다는 메커니즘을 발표를 같이 합니다 그중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하버드대학의 윌렛 교수님은 우유 절대 마시지 말라고 하는 박사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우유 속에는 이게 동물성에서 온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죠?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동물성 우유에 들어있는 동물성 단백질에는 황이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으면 얘가 황산이 된다는 거예요 황산 그래서 얘가 많아지면 피가 산성피가 돼요 산성피가 되면 우리 몸이 병약해지니까 어디선가 알칼리성 물질을 끌어내가지고 얘를 중화시키는 작용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많이 마시면 단백질이 과잉 섭취가 돼서 산성체질이 되고 그 산성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알칼리성 물질을 뽑아내야 되는데 내 몸에서 표시 안 나게 알칼리 물질을 뜯어올 수 있는 데가 어디에 많이 있어요? 뼈! 뼈 속에 있는 칼슘은 뽑아와도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염려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유 속에서 칼슘 몇 개 먹은 것보다도 우유 속에 이런 단백질이 많아서 산성체질이 되기가 쉽고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먹은 칼슘보다도 더 뼈에서 많이 뽑아내기 때문에 골절률이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이 우유는 누가 먹으라고 하는 젖입니까? 송아지 먹으라고 만들어진 젖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서 무슨 젖을 먹게 되어 있어요? 사람 젖 그래서 1년 돼도 이만큼만 크면 돼 그런데 송아지는 똑같은 우유처럼 보이지만 1년 안에 이만큼이 커야 돼 그게 무슨 비결일까? 송아지 젖 속에는 사람 모유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인슐린 유사 성장 홀몬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엄마 젖 먹는 애들보다도 요즘 애들은 다 크지 않습니까? 이유는 소젖 먹어서 그래요 그러면 많이 크면 좋지 여러분 사람 세포는 사람 세포 성장 속도만큼만 커야 돼 그런데 그 이상 자꾸 크면 그게 바로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유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암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코넬 대학의 캠벨 교수님은 이 먹는 것과 질병 특별히 암과의 연구하는 학자로는 지금까지도 세계 1인자라고 인정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연구한 바로는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이 바로 카제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큰 실험을 해봤더니 발암물질을 싹 트게 하는 단백질이라는 것이고 또 싹이 트면 그 암을 자라게 하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두꺼운 책 한 권 논문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증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분이 발표한 연구 결과는 어느 누가 함부로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유 속에는 카제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발암인자, 암촉진인자 역할을 한다 또 한국인들은요 75%가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해요 유당불내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어디 주변에도 여기서도 우유 먹으면 좀 속이 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냥 설사합니다 저는 75%가 그래 미국 사람들이 먹든 말든 그냥 놔둬도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우유를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가 없어요 그러니 우유가 최고로 좋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면서 이걸 먹어야 뼈가 튼튼하다고 자꾸 얘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암도 잘 걸리고 뼈도 오히려 약해질 수도 있고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다고 하면 우유를 먹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유 막 칼슘만이 있어서 먹자고 그러는데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유 속에만 칼슘이 들어있는지 우유는 우리가 어른들이 하루에 칼슘을 1000mg 정도 먹어라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유를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고 할머니들이 아직도 먹고 있는데 우유 한 잔 속에는요 이 칼슘이 210m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칼슘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걸로 지금 자꾸 돈 많은 우유 장사들이 막 홍보를 해서 칼슘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우유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부가 있다고 그러니까 에이 기분 나빠 안 먹을 거야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 있어요 특별히 검은 콩 두유는 한 컵에 235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맛도 비슷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235mg 우유보다 칼슘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두유는 인슐린 유사 성장 홀몬이 없어 전립선암을 하나도 증가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덜 걸린다고 나와 여러 가지로 우유에서 먹어야 될 칼슘은 더 많이 들어있으면서도 좋은 점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우유 안 먹어도 검정깨 100g 속에는 11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검정깨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그냥 먹기 뭐 하면 살짝만 볶아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한 수저씩 먹으면 얼마나 먹기도 좋고 맛도 좋고 그걸 짜가지고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우유 장사가 대기업으로 있기 때문에 최고도 아닌데도 우유가 아니면 전부 골다공증 걸릴 것처럼 홍보한 면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걸 볼 때 또 토란때 줄기 먹을 수 있습니까 뭐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토란때 줄기 100g을 먹으면 105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또 무청 먹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맛있어 얼마나 맛있어 무청 센 거 100g 속에 341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마른 거 100g이면 이건 엄청날 것이고 그냥 밭에서 바로 뜯어낸 센 거 무청 100g 속에서도 341mg 칼슘이 우유에만 들어있으면 계속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하지만 왜 고민을 하느냐는 거예요 더 좋은 게 많이 있는데 깻잎 100g 센 거 100g에 296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고춧잎 100g에 233mg이 들어있어요 또 대두콩 마른 거 대두콩 100g 이걸 삶아먹든 뭐 하여튼 또 두유로 짜먹든 그 속에 26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두부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두부 100g이면 반모예요 반모 먹을 수 있습니까 한자리에서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두부 반모만 먹어도 35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또 브로콜리 100g에 100mg 시금치 100g에 55mg 미역 100g에 763mg 그런데 우리가 미역만 먹을 것도 아니고 시래기국만 먹을 것도 아니죠 채식을 하면 이게 다 들어있으니까 1000mg을 안 먹는 게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고기를 먹고 우유를 먹어야 뼈가 튼튼해지고 다른 건 질이 없는 것처럼 잘못 세미를 시키고 있는 건데 전문가들이 꼭 우유가 최고로 완전 단백질이고 그걸 먹어야 뼈가 튼튼해질 거라고 이렇게 안 하면 좋겠다 그냥 100번 양보해서 거기도 칼슘이 조금 들어있다고 인정할지라도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지 말아라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모아볼 때 저는 이제 더 이상 우유를 먹을 필요가 없다 위험성이 있다고 어마어마한 대규모 연구 결과들이 너무 많이 발표가 돼 있는데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그냥 그 우유 업자들이 막 해가지고 쓴 논문들을 가지고 아주 막 계속 논쟁을 해요 아니다 뭐 오히려 골밀도가 높아진다 뭐 한다 그렇지만 이 정도 되면 나를 위해서는 결론을 내릴만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가르쳐주신 창세기 1장 29절에는 우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 성경 전체에서 건강에 관계된 것들만 뽑아가지고 음식물에 관한 권면, 치료 봉사 이런 걸 써준 LNG, YC 분명히 기록해 준 말씀 속에는 지금 우유가 옛날 우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항생제, 성장홀몬 촉진제 그분도 이걸 마셨습니다 마셨는데도 마지막 때는 너무 오염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계란도 우유도 먹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오늘도 서울은 뿌연했죠 이렇게 오염된 시대에 이게 완전 고름우유라고 자기들끼리 발표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짜먹어야지 그냥 밤낮 불을 켜가지고 잠도 못 자게 하면서 우유 많이 나오게 하는 쪽으로만 연구해가지고 계속 짜니까 유방에 염증이 생기고 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애가 잘 모르지만 고름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자기들끼리 쟤네 건 우리 거보다 고름우유 더 많아 막 난리 파동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유 소비가 줄어들어요 그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망하기 싫으니까 계속 이 학자들 이런저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붙잡고 있는데 이제는 우유는 더 이상 먹지 않아도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암에 걸리지도 않고 내 몸에 가장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를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잘 배우면서 정말 차선책이 아니고 최선책을 선택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감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